3세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오늘 정규학생 또 왔네 아니 지난주 듣고 너무 감동받아 은혜 받아가지고 이번주 복습을 꼭 하고 싶어요 그럼 뭐 좀 찰 좀 붙이지 마죠 아 근데 해야 돼 들었으면 익히 들었습니다 오늘 복습 되겠어요? 아 그 지난주에 배웠던게 한번 해보세요 손에 땀이 나는데 부자와 거짓 제가 항상 복습하는거 보니까 너무 길게 하더라구요 짧게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부자가 그냥 돈 많고 뭐 이런 그냥 부자의 대표성이 아니라 바리세인을 지칭했던 이야기로 맞아요 15장부터 17장에 그 이야기들이 다 한 단락으로 이어져 있는데 그 대상 아 리액션 잘 읽고 좋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바리세인들에게 했던 이야기로 그 부자를 대표했고 거짓 나사로라고 쓰여 있었지만 사실 그 거지는 지금 사회적인 약자 그렇죠 약자 약자이고 또 우리의 모습을 담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였다는 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느꼈어요 아 느낀 것까지 이야기해야 돼요 아 사실 그 사회의 적용까지 해야 돼요 생활의 적용까지 아 진짜 해요 아 저는 진짜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거든요 사실 그 지난주에도 제가 막 어 뭐 몇 번 좀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걸 좀 몇 번 맞췄던 것 같은데 실제로 저도 그렇게 살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이유도 내 주변에 있는 조금 힘들고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흘려보내려고 하고 그래서 그 말씀들이 저한테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영적 가능 맞췄었잖아요 예예 그 뭐 알고 맞힌 건지 모르고 영적 가능도 맞췄었잖아요 네 좋아요 오늘 수업 누가복음 44강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를 누가복음 17장 들어가겠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상훈 학생부터 이렇게 합시다 두 절 두 절 두 절 두 절 읽고 두 절은 전체가 같이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은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죽게 여쭤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오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하녀로 하여도 종에게 감사하겠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에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의 문명을 한번 다시 확인하고 들어가십시다 지난주에 15장서부터 17장까지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오늘 그 17장 마지막 장에 와 있는데 오늘 이야기도 결국은 여기서부터 이해를 출발해야 전체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야기 속에는 네 개의 스토리가 일단 이어져 있습니다 첫째 어떤 내용이 담아져 있죠? 실족하다 첫째 이야기가 실족한 자 또 실족한 자가 있으면 어떤 자가 있겠죠? 실족하게 한 자 실족해 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무슨 얘기가 나와 있죠?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용서하라 용서 수종 드는 거 아 수종이구나 종의 태도에 대해서 설명하죠? 종의 태도 자 이렇게 네 개의 이야기가 오늘 그러니까 10절 안에 스토리가 많죠? 네 저걸 하나하나 오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개의 이야기가 한데 엉겨 있는 이유로 봐서도 굉장히 오늘 주제가 만만치 않고 산만하겠다 예상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이야기부터 풀어나가십시다 첫 번째 이야기가 실족의 문제예요 실족 네 진짜 많이 써먹는 이야기인데요 맞아 너 또 실족했구나 뭐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 실족하는 사람도 많고 네 그렇죠 자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네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네 지난주는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바리세인 바리세인 자 대상이 또 바뀌죠 네 그래서 청중이 지금 15장서부터 섞여있다고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렸었어요 오늘 이 대상은 제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제자들 자 읽어보십시다 제자들에게 이루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정확히 실족할 수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실족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누구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생긴다 누구나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사람이 참 유한해서 네 나는 절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정말 아니야 네 최적목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상대방은 전혀 다른 얘기로 알아들었어요 맞아요 그럴 때 이제 억울해 그럴 때 어떡하죠? 환장하는 거죠 그렇죠 미치는 거죠 맞습니다 속을 까 뒤집어 보일 수도 없는 거고 그게 아니야 맞아 맞아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미안하다고 해야죠 그럴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미안하면 다야? 이렇게 얘기하네요 미안해 네가 그렇게 들렸다니까 맞아 맞아 어떡하겠냐 미안해 이게 최고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니까 싸움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족지 아니게 하는 일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정규에게 바른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얘기해도 정규 상태가 삐딱한 상태면 잘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기분 나쁘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저도 그 실수를 또 해요 저도 전혀 상대방은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맞아 뭐야? 그렇게 또 오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하루다 하루다 이게 무섭다 그렇게 하게 하면 무조건 실족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조심해야 돼 말 한마디라도 조심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고 다들 경험이 많구나 쉽지 않아 그 참 없을 수 없다 근데 이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온다 화가 온다 누가 이제 화를 다 받아야 돼 근데 이 화가 어느 정도의 화인가를 잘 보세요 우리 현기 학생이 한번 2절을 읽어보세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지인데 차라리 연자멧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은이라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의도적인 실족을 얘기할 것 같아요 왠지 완전 실수로 내가 정말 의도적이를 아는데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한 거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는데 너 목에 매서 죽는 게 나라고 얘기하시지 않을 것 같고 의도적으로 저 사람 상처 있게 얘기했을 때 있잖아요 약한 자들 무시하고 이럴 때 의도적이지가 않을 때도 화죠 이거는 자 보세요 성경 모르는 사람도 많이 하는 그만 저 좀 얘기합시다 다 좋은데 이 화가 어떤 종류의 화예요? 실족 아니지 아니요 목에 매서 죽음 본문을 잘 보세요 그것보다 더하다 그 말이에요 연자멧돌을 매고 그게 낫다 그게 더 낫다 화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심하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죽는 것보다 이렇게 된 자는 그 화가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본문은 그렇게 연자멧돌을 목에 매고 죽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네요 죽는 게 차라리 낫다 그것보다 더 나을이라 그게 더 낫다 비교급을 썼죠 그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을 보십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자 잘 보세요 여기 그러면 여러분들이 국어실력으로 일단 한번 상식선에서 접근해 봐요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는 누굴까요? 이웃 이웃 17장까지가 하나의 이야기라고 그랬고 이제 그 이야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요 여기서 그 형제는 15장의 둘째 아들을 얘기합니다 15장이 탕자 있잖아요 처음으로 가버리네 네 15장의 사실상 둘째 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 두 형제가 나와요 15장에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은 둘째 아들이 문제죠 네 어쨌든 나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회개하고 돌아온 아버지께로 돌아왔는데 네 이 둘째 아들을 용납 못한 아들은 누구예요? 첫째 아들 큰아들 큰아들이요 네 무슨 일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17절 3절을 잘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기 형제는 죄범한 형제는 누구예요? 탕자 탕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런데 용서하지 못한 자가 누구예요? 첫째 아들 첫째 아들 형님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느라 하거든 너는 어떻게 하라 하시더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두 형제 중에 첫째는 집안의 탕자예요 둘째는 집 나간 탕자예요 둘 다 탕자네 그렇지 탕자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의 회개와 돌아옴을 정작 용서하지 못한 아들은 누구예요? 큰아들 집안의 탕자 왜 용서하지 못했을까요? 이 큰아들은 또 누구를 가르치는 걸까요? 사실상 바리세인들을 얘기해요 바리세인들 이 큰아들은 늘 아버지 곁에서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이해를 갖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기는 틀리지 않다고 자기는 당연하고 마땅한 위치에 있었고 그런 존재라고 스스로 지난주에 바리세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스스로 옳다 옳게 여기는 자예요 이게 큰아들의 장자의 전형적인 그림이에요 네 이 모습이 이 자는 여기서 정작 용서를 안 했어요 둘째를 용서를 안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일곱 번이라고 회귀하고 돌아오면 뭐하라? 용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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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일곱 번 용서하라 네 아까 저기 제가 7 곱하기 7을 썼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일곱 번이라도 돌아와서 용서를 빌면 용서하라고 용서하면 빌면은 계속 다 용서해주라는 왜 그럴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조수희 학생이 일곱 번 용서를 빌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용서를 해줘야 될 나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 수 없지 네 가짜로 용서를 빌 수도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전혀 감안 안 하고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아시죠? 당연히 아시죠 그런데도 뭐하라는 얘기예요? 용서하라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용서를 사실상 누구에게 맡기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예요 맞아 맞아 내가 용서하고 말 것은 사실 근본적인 이해와 용서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자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십시다 이 얘기가 좀 쉽지 않은 게 쉽지 않은 5절 보세요 5절 사도들이 죽게 여쭤오되 우리에게 뭐를 더하소서하니? 믿음을 더하소서하니 용서의 주제가 나왔는데 뒤에 무슨 주제가 등장을 해요? 믿음 세 번째 주제인 믿음을 그런데 누가 얘기했어요? 사도들이 사도들 이 속에는 사도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사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도는 제자지만 또 이 사도의 구름에 들지 않는 제자들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있죠 사도들이 이름은 이해가 돼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소서 용서의 주제니까 그런데 왜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내가 용서하자 라고 물어본 것 같은데 내가 맞죠 아니지 그냥 우리 답을 들으시다 답정료요 답정료 이게 조금 이렇게 너무 함의된 내용이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방금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용서의 주제는 결국 내가 될 수 없다 맞아요 내 안에 그럴 만한 여지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속구도 용서할 만큼 세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더해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사도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에베스 2장 8부절에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선물이오 이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용서라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도 나의 어떤 너그러움과 성품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아니라는 뜻이에요 맞아 맞아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리더십이라는 말을 자주 써요 저는 아주 그 말을 좀 싫어하는 편인데 저도 싫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리더십 있어 리더십의 기초는 인격과 성품에서 나와선 안 돼요 그럴 수도 없어요 리더십의 기초는 믿음이에요 아 어느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좀 큰 교회인데 한 분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실수를 벌렸어요 달인 목사님이 그분을 1년 정직을 시켰어요 웬만한 교회 같으면 그냥 부목사님이니까 그냥 파이어 하면 끝나요 헌법에는 목사님들이 1년 직이거든요 1년마다 갱신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1년 휴직을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다시 복직을 해서 다른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때 복직시킬 때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잘못을 한 교육자들을 다시 다시 쓸 수가 있냐 이건 좀 너무 무리인 것 같다 저도 참 그게 궁금했어요 그 내용을 저도 잘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분은 그 목사님하고 단임 목사님하고 사석에서 식사하는 자리가 우연히 생겼어요 제일 궁금해서 그때 그 결정을 여쭤봤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주 큰 교훈을 하나 얻었어요 그분이 이제 좀 이렇게 경상도 분이라 말이 직선적이에요 말을 이렇게 애들로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딱 이제 아들들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갤 믿냐 하나님 믿지 제가 그때 제가 그때 뽕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 이분의 리더십이 일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고 쉽지 않은데 진짜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야 내가 갤 믿냐 하나님 믿지 그게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은 인격과 덕성과 성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기독교의 리더십은 교회의 리더십은 믿음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많은 목사님들과 지금까지 동역을 해오지만 사람에 대한 이해를 그 기준이 굉장히 작용을 합니다 그때 그 한마디가 그러니까 여기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말이 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무슨 너그러운 성품으로 용서를 할 수 있는 문제도 안 되고 우리 안에 그런 선한 게 일단 없어요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 봐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선한 게 없어요 용서하는 척도 안 돼요 어떨 때는 안 되죠 정직하다 이구나 꼴도 보기 싫은데 어떤 때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구나 맞아요 믿음을 더하소서 성경을 또 보십시다 6절 우리 저기 향기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오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향기 학생 믿음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또 뜻모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너무 어려워 이럴 때마다 쉽게 설명하셨으면 그러니까 이 미련한 우리 입장에선 돌아버리겠어요 참 쉽지 않은 거네요 무슨 뜻일까 그래도 우리가 성령님께 이렇게 한번 이 의미를 좀 여쭤보자고요 우리 성원학생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왜 사도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왜 갑자기 겨자씨는 뭐고 또 뽕나무는 왜 나와요 자 생각하세요 겨자씨라는 것은 생명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큰씨냐 작은씨냐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고 작은씨래도 뭐가 있으면 생명 있다 그렇죠 그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이라면 연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정법을 썼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는 말은 어떤 척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있는 척 그렇지 와 이건 진짜 생명이 있는 척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척 누가 제자들 사도들이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편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여기를 잠깐 접어주시고 요한복음 15장을 좀 넘겨보세요 15장 요한복음 15장 2절부터 수의학생이 좀 읽어보세요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2절을 잘 보세요 물옷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의 것을 모하여 버리시고 제거해 버리시고 붙어있는데 제거해요? 네 그런데 어떤 가지만 열매 안 맺는 맺지 않는 안는 열매 안 맺는 가지는 열매 안 맺는 거 붙어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열매 안 맺는 가지는 잘라버린대요 우리가 배운 구원론하고 이게 맞아요? 무조건 구원된다는 붙어있어 그런데 이게 관계가 꾸어진 붙어있는 거는 사실 어떤 상태의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냐면 가짜들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붙어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가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뭘 설명하냐면 6절을 잘 보세요 주께서 이러실 때 너희에게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사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다양한 총중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짜가 있다고 말이에요 가짜는 뭐예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정법인데 과거형을 썼죠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러면 지금 뒤집어 얘기하면 믿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붙어있는 척한 가지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겨자씨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작은 걸 강조한 게 아니고 작더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믿음이라는 결실을 맺는다 하게 돼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아냐 이렇게 읽고 그런데 이 믿음은 아까 참 누가 주시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믿음으로 선물의 은혜를 누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내 힘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또 보십시다 7절 여기 보니까 6절을 먼저 맞아요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오 그것이 너희에게 모하였으리라 순종하였으리라 순종이라는 말은 생명이 있는 자는 그 결실과 결과가 당연히 나오게 돼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7절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달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고도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9절 시작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슨 종이라? 무익한 종이다 여러분 이 무익한 종이라는 말은 아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그래도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다 네 무익하다 무익한 이 종 자 무익한 종을 어떤 종을 무익한 종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보문 보지 말고 무익한 종은 도움 안 되는 종 아닙니까? 도움이 안 되는 종 그러니까 손해보는 종 손해끼치는 종 그래서 우리가 이 무익하다는 개념 때문에 내게 손해가 되고 이익이 되는 이런 상대 개념으로 무익을 이해해요 맞아요 이게 그 개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개념이 아니다 여기서 무익하다라는 수식어를 쓸 때는 이 종은 그냥 물건이다 그 말이에요 물건이다 그렇죠 중립적 개념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손해가 된다 이익이 된다라는 상대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 이 종을 원문에 보면 슬라이브 슬라이브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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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로스라는 개념은 약한 개념이에요 정확하게 노예를 얘기합니다 노예 이 노예는 성경에서 잃어버린 단어예요 자꾸 이 노예를 둘로스로 번역을 하는 관례를 남겼는데 원칙은 슬라이브 노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는 뭐예요? 무익한 거예요 그냥 그렇지 물건으로 취급 중립적인 존재예요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된다는 그런 상대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여기서 왜 하는가를 한번 잘 유추해 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무익한 거 저는 처음에 무익한 종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저희한테 어떤 할 것들을 사명을 주시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 굳이 제가 아니어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뭘 했다고 내가 했어 자랑했어 내가 이만큼 성과를 냈어 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꼭 내가 안 했으면 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시라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무익한 거 내가 했다고 해서 그게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게 이루어진 게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게 무익한 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그 개념이 당연히 있죠 네네 저는 순종이랑 이어질 것 같아요 순종 순종 노예는 말 그대로 그냥 시키는 거 해야 되는 순종 해야 되는 순종 아니면 무익한 종 좋아요 아주 좋아요 반대로 생각했을 때 생명이 없는 종 네 다 조금 조금씩은 힌트를 담고 있어요 사실 여기서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들어가면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내게 손해를 끼친다 이익을 준다 이 상대 개념이 아니고 무익하다는 개념은 그냥 그 당시에 노예에게 사물에 불과했다 그 말이에요 사물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는가를 그 다음 문단에서 금방 드러나요 자 본문을 보십시다 나병 환자 얘기가 나오죠 네 1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마을에 들어가시는 나병 환자가 몇 명이 10명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유기소서 하군을 자 14절 다 같이 시작 보시고 이르신 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자 잘 보세요 그들은 어떤 존재 그냥 그 당시 저주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감히 이 공동체에 이렇게 나설 수 없는 지금 육신의 질병을 갖고 나병이라는 건 영적인 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단 여부는 의사에게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 가서 화면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10명의 나환자들이 한 일이 딱 하나 있어요 뭐죠? 순종 아니 가라고 해서 제사장한테 가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 서서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우리 수의 학생이 말한 내용이 등장을 하죠 자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사건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깨끗함을 받고 가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가다가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누구에게로 가다가 제사장에게 제사장으로 가라 한 분은 누구죠? 예수님 그 말씀을 순종하다가 깨끗함을 입은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져요 복잡하죠? 그런데 복잡할 거 없어요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다 같이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이방인으로 취급되고 있어요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러시되 일어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더라 그러면 여기서 아까 사도들이 뭘 구했어요 믿음 믿음을 구했어요 근데 여기서 뭘로 결론이 나죠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근데 그 믿음은 제가 과정에서 누누이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나환자들은 여기에 어떤 존재입니까 무익한 사람들이에요 네 무익한 사람들인데 그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 자기의 무익함을 감사로 나타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없이는 은혜와 용서 없이는 자 여기서 예수님이 몸소 뭘 우리에게 보이셨죠 일곱 번이라도 회귀하고 돌아오는 영혼에게 구원과 용서함을 주시는 나환자 나머지 아홉 명은 고침은 받았어요 병은 고쳤는데 구원의 문제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의 기원 근거가 누구로부터 출처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무익한 종과 같은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쳐내시고 우리로 하여 무슨 존재임을 자각해 하시는 거예요 무익한 종 무익한 종임을 자각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제가 실족해서 회귀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가 당연히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그 용서를 이해하고 알고 나의 성품과 덕목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서로 가짜일지라도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가시니까 십자가의 기초에서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는 사실상 무슨 용서를 얘기하는 겁니까 무조건적인 용서를 그러네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딱 정직하게 내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는 응원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하긴 우리가 조건이 돼서 죄사함 받은 거 아니니까 그걸 바로 그걸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각인시키고 드러내고 싶은 게 이 본문의 참된 의도입니다 이해가 되죠 오늘 본문은 여기 감사합니다 기가 막히네 아니 이렇게 안 배우면 이 형제가 그 형제인지 누가 하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정사학당 봐야지 정말 진짜 사실 되게 쉬운 본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아 맞아 되게 쉬운 본문이고 되게 많이 봤으니까 근데 여기에 진짜 그리고 막 막연하게 그냥 믿음이 더 있어야 용서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구나 계속 이렇게만 생각했죠 그리고 우리가 또 믿음이라는 것도 진짜 교회에서 진짜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믿음 믿음 더 믿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맞아 근데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철저히 선물처럼 주시는 근데 너무 오늘 배우면서 나는 되게 두렵다 이런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붙어 있잖아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마르고 있는지 정말 이게 그래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지 않으면 맞아요 이게 찍혀서 그냥 불살라버린 정도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정신차를 깨어 있어서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붙어서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잘 생명이 있는 믿음을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정말 이렇게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성사학당 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맞아 그리고 용서 우리가 누굴 용서하고 용서하지 못해 기분 나빠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하세요 좀 기회적으로 두세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세시를 용서하면서 까먹어 진짜 진짜 뭐 얘기를 하려고 했지 미안해요 실족했어 실족했어 실족하는 사람들은 바로다 그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이게 결국은 믿음이든 사랑이든 내가 한다라는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어떤 어려움이나 성경을 배우고 이거를 깨닫는 것조차도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거 맞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는 성경대로 살면 되는 것 같아요 제대로 느끼셨네 다음주에 복습하시면 돼요 다음이 좋아요? 저 너무 어려워 이번주 퀴즈입니다 하나님이 야고백이 주신 새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이스라엘 2번 이스마엘 3번 이삭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예에서 발행한 성경 성경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보급매거진 크리스 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구독권 성사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